고명이 아니라 메인디시라고 고명이 아니라 메인디시라고 고명이 아니라 메인디시라고 한 줄의 대사에도 온 마음을 다할 때 인물의 진심이 오롯이 전달되는 게 느껴져요 누군가의 마음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해보려고 할수록 내 시야도 연기 스펙트럼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필요한 모습을 정확히 갖출 때 존재만으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연기와 삶 속에서 얻는 가치 있는 경험들로 나만의 품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럭셔리입니다 새로운 럭셔리를 경험하다 럭셔리는 아니죠 Volvo S90